원리는 알겠는데 정말로 이 카테킨과 카페인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보조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분이 두 가지 있죠. 바로 가르시니아와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입니다. 이 가르시니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르시니아만큼 대표적인 성분인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테킨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은 될까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살이 빠질까요? 이 카테킨이란 성분은 녹차에 포함된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짧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항염증 작용으로 혈관의 동맥 경화를 억제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감소시키고 장에서 지방 흡수까지 차단하게 하는 다양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녹차 추출물 이것은 녹차를 농축시켜서 가루로 만든 제품도 있고 알약으로 만든 제품도 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녹차 추출물은 앞서 말씀드린 카테킨이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카테킨으로 인한 효과 외에도 암세포의 자살과 신생혈관 억제작용 등을 통해서 간암과 대장암의 발생률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목적이나 피부 미용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다이어트 측면에 집중해서 알아볼게요. 녹차나 녹차 추출물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란 성분은 우리 몸의 신경전달물질인 노레프네프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카테콜5 메틸 트랜스포라제라는 성분을 억제하게 되고 동시에 카페인이 포스포디에스터라제라는 효소를 억제시키게 돼서 이 녹차 추출물이 노레프네프린이란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노레프네프린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게 돼요. 그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속에 대사가 촉진되고 지방이 산화되고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진다는 원리인 거예요. 원리는 알겠는데 정말로 이 카테킨과 카페인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카테킨과 카페인을 복용한 그룹과 그리고 가짜 약을 복용한 대조집단을 비교해봤을 때 카테킨과 카페인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가짜 약을 복용하는 그룹보다 체중 감량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값이 일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아시아인에 있어서 카페인을 아예 섭취하지 않거나 커피의 하루 섭취량이 세 잔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었더라는 얘기죠. 데이터상으로는 과연 얼마나 빠졌을까요? 3개월간 1.5kg의 평균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1.5kg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먹기만 해서 그 정도 빠졌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서는 그나마 좀 먹어볼 만한 성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카페인 내성이 있거나 내가 카페인을 평상시에 많이 드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효과가 일정하지가 않고 카페인과 카테킨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모호한 의문점이 있어요. 더군다나 오랜 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성이 발생하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카페인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녹차 추출물은 저녁에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대해서는 3개월에 1.5kg 정도는 효과가 있는 이 카테킨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전에 다루었던 가르시니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카테킨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바로 간의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카테킨은 간독성 가능성이 명백한 A등급 물질입니다. 녹차 추출물 성분 중에 에피갈로 카테킨 킬레이트가 가장 생리활성이 강한 만큼 그 부작용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카테킨의 G의 간세포 실험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독성 그리고 활성산소 독성까지 생긴다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자 간독성보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두통, 구토 그리고 카페인에 대한 기본적인 부작용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 간독성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진 않고 발생할 확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발생하실 때 치명적일 수 있고 이 치명적인 간독성 증상은 영국 BBC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될 정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조심하느냐? 이와 같은 간독성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최대 허용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녹차 추출물 기준으로 하루에 1000mg을 넘지 않도록 1000mg이면 녹차 그냥 일반적인 녹차 찻잔으로는 24잔이에요. 이 24잔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EFSA에서는 농축된 카테인의 경우는 400mg부터가 간독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200mg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녹차 차로 드실 때는 1000mg 즉 24잔까지는 안전하다는 얘기고 이 중에 카테킴만 강력하게 추출된 제품의 경우에는 400mg 이하로 드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다행히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테키는 합류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간독성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독성은 명백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양은 무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권장 용량까지 알아봤어요. 체중 감량 효과가 다른 것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된 식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량을 장기간 드실 경우에는 간독성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자 적정 용량만 섭취한다면 포함되어 있는 테아닌 성분 덕에 신경 안정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녹차 카테킨과 테아닌 그리고 카페인까지 오늘은 커피 한 잔 대신 녹차 한 잔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